흑은 으 으 으 으 렛 으 으 으 침낭이 가성비가 쩐더라 여기서 막 썰매탄 자국도 있고 그러네 좋네 팔봉산도 보이고 어 저게 팔봉산 얼음도 많이 녹았다 바람 안 보니까 살 것 같네 햇빛도 따뜻하고 딱 좋은 날씨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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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에다 걸쳐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걸쳐놓고 여기다가 4개를 다 꽂은 다음에 이곳은 차갑다니는 굿샤 됐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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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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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